한글자막 by 한효정 돈 주고 사온 염려 밤하얀 냄새를 풍기는 엄마를 들으라고 달아났어 귓짐이 숨긴 엄마의 음원은 미안히 미안하나도 안 나 자 여기가 내게에겐 조를 불어도 꺼지지 않아 아직은 내가 애송이 뼈서 그런가 봐 내가 정말 바닥을 해 난 형편없는 팬츠 선수야 찬란한 정조아 뵐게 예예예 귓짐이 숨긴 엄마의 음원은 미안해 미안하나도 안 나 어김없이 말이야 자 여기가 내게에겐 조를 불어도 꺼지지 않아 아직은 내가 애송이 뼈서 그런가 봐 내가 정말 바닥을 해 난 형편없는 팬츠 선수야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찬란한 정조아 뵐게 예예예 정말 중요한 분 입니다 투수 점수입니다 병집니다 아 똑밇았어요 이러면 힘들겠는데요 아... 참 안타까워요 투수 객취하죠 처음 보는 선수인데 경기의 기록 자체가 없는 선수예요 네 매실고 3학년 김승주 선수입니다 마운드 위에 올라섭니다 마지막 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투수 와인드업 화이트업 처음 기뻐 내게 이겨 조를 불어도 꺼지지 않아 아직은 내가 애송이 없어 그런가봐 내가 정말 막아도 돼 난 형편없는 팬츠 선수야 찬란한 종족을 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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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duce